좌표 북위 35도 12분 27초 동경 129도 5분 2초 북위 35.0750도 동경 129.08389도 35.20750 129.08389 동래안교 명륜당은 부산광역시 동래구 동래안교에 있는 조선시대의 건축물이다. 2013년 5월 8일 부산광역시의 유형문화재 제128호로 지정되었다. 동래안교 명륜당은 1813년에 동래부사 홍수만이 현 위치로 동래안교를 옮긴 후 1815년에 건립한 건물이다. 정면 5칸, 측면 3칸의 맞배집으로 가운데 넓은 대청을 두고 그 좌우에 정면 1칸, 측면 2칸 크기의 온돌방을 둔 형태이다. 공포는 전면과 후면이 다른데 전면은 외일 출목 2익공식으로 앙서형의 초익공 상단에는 연꽃을 초각했으며 수서형의 2익공 하단에는 연봉을 초각했다. 배면은 출목이 없는 2익공식으로 외부 2익공은 모두 대량 뺄목의 길이에 맞추어 마구리를 직절한 단조로운 형태이다. 동래안교 명륜당은 2익공의 형태와 초각 및 부재의 치목, 결구수법 등에서 조선후기 향교 명륜당의 건축적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으며 보존 상태도 양호한 편이다. 현존하는 향교 명륜당 건물 중에서는 다소 늦은 시기에 건축된 건물이지만 구조와 평면형식, 인명구성 및 세부에서 조선후기 향교 명륜당의 건축적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는 등 학술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 건축문화재이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